경조리 1300m 부경 4경주입니다. 바깥쪽 12번 문중원 기수의 맵시가 10번 멜로디선과 선두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3번 다나카 기수의 파워플라메까지 4파전 펼쳐지면서 3코너 이어서 4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1번 유성신하와 10번 멜로디선 10번 1번 그리고 12번 13번 이렇게 4마리말 그중에서 10번 임성실 기수의 멜로디선이 조금 앞서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문중원 기수의 맵시와 13번 다나카 기수의 파워플라메 안쪽 1번 유현명 기수의 유성신하에 이어서 4번 김용근 기수의 승리 레이저가 선두인 10번 임성실 기수의 멜로디선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전반 250m 지점 바깥쪽 12번 문중원 기수의 맵시가 안쪽 10번 멜로디선을 근소원 차이로 제압하고 있고 4번 김용근 기수의 승리 레이저 여전히 힘을 내고 있는가? 바깥쪽 8번 그리고 13번 두마리말이 추입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전반 100m 지점 선두는 4번 김용근 기수의 승리 레이저 4번 12번 13번 3마리말 합섭니다. 선두 4번 승리 레이저 4번 12번 13번 4번 13번 12번 결승선 번도 통과합니다. 1300m로 진행된 부경 중계 4경주였습니다. 선두마리 경주기록 1분 21초 7입니다. 4번 김용근 기수의 승리 레이저가 1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결승선 통과는 느린그림보기입니다.